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숨을 따라해보세요. 일어서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은 편안히 내려놓아요. 허리와 양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올리며 코로 숨을 들이마셔요. 허리와 양손을 내리면서 숨을 내쉬어요. 다시 한번 허리와 양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올리며 코로 숨을 들이마셔요. 허리와 양손을 내리면서 숨을 내쉬어요. 이번에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마음숨을 쉬어볼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으며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예의 바른 말과 행동할 힘이 있어요. 내쉬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들이마시며 반듯하고 상냥한 예절의 힘이 가득해요. 내쉬며 울퉁불퉁 불칠절한 마음이 사라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의 바른 말과 행동할 힘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반듯하고 상냥한 예절의 힘이 가득해요. 울퉁불퉁 불친절한 마음이 사라져요. 나는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